여긴 짠한 거라고 유호가 하나만 있겠는데 잠깐만 날라갈 것 같은데 날라가 잡고 있어 그냥 이걸로 몇 개 연결해버려 이걸로 저희가 배관에서 나오는 이물질 자체를 자연적으로 버리면 안 돼서 그래요 그냥 질소를 인형이 안 돼 근데 이 물량이 남의 물량이 얼마 안 돼요 우리 메뉴에서 황동 메뉴에서 원래 물빛도 조금 넣으신다고 했는데 그거 안 넣으셨어 지금 물빛이 좀 넣을 겁니다 물빛이 좀 넣을 거예요? 넣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쩜쩜 뒤쩜쩜 흠 흠 횟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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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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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적으로 잘 안 세우는 거에요 미니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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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